사실 기본적인 조건, 기본적인 지금 이런 시장을 만들어 오기까지가 사실 재개발에 대한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또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자본이라든지 또는 소득에 비해서 또는 대출을 받아서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는 좋은 주택, 좋은 주거지를 희망하는 건 여전히 같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도 더 좋은 주거지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길 바라는 마음은 다 누구나 똑같겠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아파트를 지금 당장에 사지 못한다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재개발을 조금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좋은 입지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마용성광이라든지 또는 영등포 일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용산 쪽에 대한 또는 마용성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토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강남에 대한 강남의 토지의 가격을 용산이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강남도 같이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사면서 또는 투자하시면서 그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몰려들면서 서울의 중심부 위주로 가격대들을 계속해서 수직 상승시켜 왔습니다.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조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훌쩍 넘기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가 바로 그런 해였는데요. 서울의 빌라 아파트 거래량 추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1월에서부터 2월, 3월, 지금 현재 10월 저번 달에 이르기까지 거래량들을 보시면 아파트 거래량들을 다 추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9개월 동안 연속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울 이런 공급 정책의 서울 신통기라고 하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그런 재개발 형태들이 공급의 정책들이 방향이 갖춰지다 보니까 그런 강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강한 빌라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서울권 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인천권까지도 13년 만에 다세대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서울시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신속통합기획 효과,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결과적으로 공급으로 방향이 돌아섰다는 그런 의미로서 순풍을, 사실 순풍을 탔죠, 바람을. 그래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 인천권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의 신설지 주변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거래량이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수도권 재개발에 대한 투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없다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도 미리 선점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수요자, 그리고 실수요자도 마찬가지로 같이 동반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빌라나 또는 사실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토지를 깔고 앉아있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토지 거래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토지가도 상승시켜왔다. 이 토지가가 상승시켜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그런 이슈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토지가가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분양가 또는 신축에 대한 가격대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신축에 대한 가격대들도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2년, 또는 준신축이라든지, 또는 오래된 구옥 형태들도 같이 따라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비 사업이 예정지, 그리고 요건을 갖춘 지역의 투자 인기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요. 아직 살아있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써 신축에 대한, 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신축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들을 많이들 사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또는 10년 이상 보유하셨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앞으로 향후 10년에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을 담아가 보는 형태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치솟는 전셋값, 치솟는 전셋값을 이용한 소액 투자들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죠. 올해 2% 안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 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해서 소액 투자, 현재 부동산을 전셋기고 사는 투자들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 구입을 하실 때, 매매를 하실 때 유의점이 있겠죠. 매입 전에 불법의,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면 충분히 나오는데, 중공 후에 무단으로 중축하거나 하거나 하든지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근생주택을 만들어 놓은 그런 주택들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신축의 경우에는 지역, 현 위치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공에 붙어있는 재개발 형태들을, 그런 형태들로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내가 향후에 현금 청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간, 확실히 따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주변의 시세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정지, 단순히 그냥 동의서, 진구 등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가격대들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 정비사업 요건을 갖춘 지역, 이 지역인지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정비사업 요건을 갖춘 것들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 또는 재개발 정비 라인들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노후도라든지 또는 불량 주택들이 많은 곳들, 거기에다가 또 도로망도 상당히 사도길이라든지 굉장히 얽히고 얽혀있는 도로망들,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도로망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로망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면적 등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정도만 유의를 하셔도 사실 높은 금액의 매매하시는 일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슈 시간에 사실 재개발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매매를 하더라도 또는 실소유 또는 실거주를 하시더라도 이런 유의점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피해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